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왼 청년들이 바닷가에 서있다. 허리춤에 철사를 묶고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이다. 연안 바다에서만 허락되는 야간 작살잡이. 날씨가 흐린 날 오히려 더 잘 잡힌다고 하는데 그 실력이 기대된다. 시륵같은 어두운 바닷속. 작살이 움직이자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준비해간 철사는 물고기를 묶는 용도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낚시법이다. 갑자기 내린 비로 1시간 만에 마친 작살잡이. 하지만 수확은 기대 이상이다. 좋아. よ신덕 의 깍은 Princip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